타이쿠벌레시스템 풀모드에 대기치 바퀴벌레시스테들이 고다다다다다! 하고 튀어나오네 공격 타이밍만 알면 쉽게 쉽게 딜할 수 있는데 근데 쉬울수록 신나 실력편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지 수아항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깡통되는데 시키지마라 야마토 두대가 여기네 2개같은거 א 여기서는 도라는거야 이거 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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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가 여길 오는거야? 좀만 더 가면 키드를 잡는데 가면 죽어 나 근데 레이더 깠는데 아르소가 너무 빨리 죽었어 아르소가 너무 빨리 죽었어 여기 마르소가 죽었으면 안됐는데 아르소가 너무 빨리 죽었어 그.. 그.. 갈 때 좀 핑이라도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그럼 내가 바로바로 붙어놓는데 아니 이게 내가 얘랑 같은 전대였잖아? 그러면 베르디가 연막 간다고 하고서는 내가 쭉 간 다음에 레이더를 늦게 깔고서는 잡았는데 전대가 아니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 소통의 부재 설마 나 쐈니? 소통만 충분했어도 소통만 충분했어도 잘 안나나 넌 또 거길 왜 기어들어가냐 잘 안나나 아.. 아.. 이곳에 든지널으로 오면 이대로 옮겨서 이곳에 든지널으로 이동하는거 안전할까요? 덕분에. 빼라고 빼시라구요 빼야 사로 이제 나는 뭐하냐면은 여기서 버텨야 돼 유턴 돌려야 아 왜 안돌려 어이 모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진짜 길게 봐야되는데 길게 봐야되 야 몬타나 아 몬타나 두대구나 우리 아 몬타나 이제 얘네들 이렇게 넘어가 이제 야 치태나 아 몬타나 빨리 가 일때로 내라 아 몬타나 딱 어 아 나 이거 뒤잡아줘야 돼 방법이 없어 나 여기로 빼면 계속 쭉 빼야 돼 이게 최선이야 지금 얘네들 뭐 내가 계속 쭉 빼는 줄 알았지 아 아 근데 여기가 우리팀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특히 저남이 저남이 엄청 많이 죽어가지고 어 뭐야 안녕 난 이런 상황이 제일 좋아 어쩌냐 니들 내가 이걸로 그랬어 아 이거 예능 아니야 이게 왜 예능이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각포구선 돌리는 거 아 야 이제 난 이러고 C 먹으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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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인 대공 나락간지 한참 됐어 그 옛날 디모인 dps 2000은 옛날일이야 이거 어쩌냐 조졌네 야맛도 조졌대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아 너 저거 하나 남은걸로 스팟을 때리네 먹으러 온 새끼 어 이문이 이렇게 안지나? 어? 어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나 이 시각은 예능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뒤잡는게 예능이 아녜 이거 어? 어?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건 총깨면서 많이 나와 게임이 엄청 묵직하니깐 이런 일이 잘 발생을 안하는거지 비스가 이겼네 왜 애초에 사람들 저런거 예상 못해 엔간에선 어떻게 예측해 구축함이 안보이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았겠지 우리 요시노 잘했다 항모 지켜서 고맙다 요시노야 이제 거기서 죽어봐 내가 할게 있어 네가 죽어야 내가 딜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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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얘네들이 나랑 그냥 전대였으면 이게 합이 맞아가지고 얘 살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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